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소감하고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.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어요.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이제 저는 국민 시민하고 당원도 많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. 또 압성을 했어요. 뭉쳐버리는 국민 견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결, 특히 정의자 공차 공개가 많았는지 꼭 유치해서 국민이 활력이 있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러한 도시로 꼭 만들어내려고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권 발굴을 위해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정권재창으로 대학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